가식 방지를 위한 아우 염병 아우 염병 아우 우라지 아우 우라지 아우 우라지 육사시미 새끼 아니 네이버 네이비 새끼 아니 길을 잘못 앓혀준거야 집에 오는 길을 정류점 있는데로 와야되는데 육사시미를 못사왔잖아 무승도 사왔는데 아이 승질라 아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육사시미를 썰어서 아우 맛있게 야무시게 아우 파라파 꼭 이런다니까 이 후추새끼가 아우 술 갖고오는 사이에 타버렸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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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있는데 그냥 맛있어 감동같은건 당연히 없고 맛있다 맛있다 근데 맛있다 육사시미 생각을 잊어버리면 돼 아우 아우 타무줌이 확실히 있어야지 맛있다 그치? 응 배운하네 목숨걸고 갖고 온 라면이다 진짜 아니 못잡았어 밑에 계란도 하나 깔려있고 오 라면이 계란이 닐밤 저거 지금 지적으로 진짜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서 가는거야? 너 처녀 전녁상 진짜 어색한 걸 보게 아니 왜 으아...